오랜만에 한거야 안녕하세요 펜포즈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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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escri지 않고 Royal 넉넉한 단체됨 열매맛은 세ú드 마라, 넉넉한 후 남들처럼 사 cetera 바깥에 들어가도 안 좋아 두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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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저거 와인은 괜찮아? 맛있네. 맛있네. 초장에 찍어서. 그리고 물자도 조금 들어간다. 제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흰입이 멜론이 오는데... 이거 왜 넣었나요? 다 넣었나요? 이게 섞어! 더 맛있어, 내가 왔을 때. 내가 더 맛있어 주는거야 문질러? 아니야 거봐 간장에다가 치궁이야 이 맛이야 녹아버리네 이건 또 맛있다 부드럽네 아버지 먹다가 많이 해? 그게 더 어때요? 그게 더 뭐죠? 아마 그거 항상 무거워 왜 이따 먹는거야 지금 아 가네? 아니야 하나 더 먹겠다 이거 마저? 보여지는 않아 뭐야? 이런게 나와 내가 한거 아니야 이상한걸 보고 있어 내가 한거 아니라고 내가 한거 아니야 몇번이야 도대체 이거 지질이다 지질 그거 어디서도 하는거야 근데 어디야 그거 지질이다 진짜 나중에 봐야겠다 일부러 저런걸 보내 맨날 아니야 응 방에 들어가라고 혼자 이런거 보는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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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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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도 좋은데 물어봐 여보 여보가 그거 좋아하네 이렇게 하는거야? 응 이렇게 한거야? 하하하하 오늘 다 고생했다 이케 한잔 하자 아 그거한테 고생했고 내일도 고생하고 오늘 고생했고 저흙 씹야 금방 여기 있잖아 근데 나는 진짜 한식판가봐 과음 예정일 때 중간에 한번 먹어주면 좋대 아 진짜? 응 힘들어 좀 더 나은 아침을 위해서 하나 더 먹는 거지 안주를 먹겠다 술 다 깼어 이게 술 깨게 하네 맛이 너무 맛이 없어서 술이 다 깬다 아 근데 진짜 술 깼어 맛이 중요하냐 술만 잘해서 이거 깨면 되지 숙취해서 제가 맛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침에 애들만 잘 보내면 돼 당연하지 오늘 가만히 애들 잘 보내고 출근 잘하고 거의 맛있네 내가 일부러 애들 굴 먹이려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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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叔 hack 자 이상해 왜 와인 먹고선 크악 행사 와인먹고 크하는 거지 소주 먹을 때 구해야지 아 와인도 근데... 저기... 유럽에서는 와인먹고 크... 뚜껑에다 먹...에다 먹게 안 먹는다 뭐... 뜨거? 하나 빌려줄게 와인 와인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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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고추장 요거릴리는 껍짓 김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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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할아버지 줄게 이거 사줘? 아니 할아버지가 김치 해가지고 그거 할머니한테 얘기해 눈치 고유 대박이야 혼란 누나 오면 먹어 아이유 누나가 언제 오고 그래? 누나가 올거야 도착해? 이제 출발했대 어? 왜 이제 출발해 나갈처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엄마 아이스크림 어, 왜요? 아이스크림 없어 가야지 당연히 아 간다 다녀오세요 해야지 다녀오세요 배꼽 인사해 이렇게 응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줄 언제 줘? 이모랑 누나랑 싸우지 말고 어, 난 싸울 거야 어? 싸우면 너무나? 엄마 줄 언제 줘? 엄마 줄 언제 줘? 아빠한테 나가서 인사하고 오면 엄마 줄잖아 아빠한테 거기 앞에서 인사하고 오면 줄게 우리 인사는 어디야? 뭐라고? 보고 시키니? 응 잘할게 응, 갔다와 하이 틀리도 오고,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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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이거 3시 넘어서 들어왔어 술은 안 먹을게 왜? 신기하지? 왜 이렇게 묶여? 뭐하는지? 포장라인 딱 3시거든? 나도 이제 3시 넘어서까지 일어서 나도 이제 3시 넘어서까지 일어서 아 난 3시는 안돼 저희 많은 일이 이루어지거든 우리는 서로 3시까지는 퍽퍽히 하지 않기 아 진짜? 더 많은 대인배인데? 3시까지는 결혼한 사람이 3시까지는 대인배인데 아니 근데 일이 열파? 9시에 끝난? 끝나면 밥 먹고 하는거 거의 10시 11시 그런가? 5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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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기 전후로 먹는? 응 뭐라 그래? 어? 안 취하는거야? 진짜? 그거 뭐라 그래야 돼? 나 단어가 생각이 안나 워터 아니죠? 아니 술 먹기 전후로 먹는거 있어 야 그거 뭐라 그래야 돼 숙취해소제? 어! 숙취해소제 그거야 나 단어 생각 안나 큰일났어 진짜 나도 그래 야 대박 술이 무리 되는데 술이 무리 되는 시간이야 한약 맛이랑 약간 맛있는 맛 난다 먹어 안 돼 아우 맛있네 내가 이거 먹고 애들 어린이집을 되게 잘 보냈다 아우 맛있네 잘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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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손질 slash dran 아우 Excellent 아구 유사 이게 생명수룍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구독 구도!! 좋아요 영상 제작 하는 댓글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